하하하하 하시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저랑 잘해. 야 야 너 그 진짜 잘해. 그거 살려라 그거 살려. 절대 못살려 저거. 절대 못살려. 살리면 어떻게 할거에요? 절대 못해요 절대 안돼. 살리면 소개팅 시켜줄거에요? 이 나이에 지금 소개팅 시켜줄거에요. 어떻게 두 분 미팅 한 번 하실래요? 조금 이따가 장소 카페 없나? 카페에서 차를 한잔하면서 운진 씨 갔다 왔어요. 예산 생각하면서 좀. 언니 김원준 선배님 별로세요? 나야 고맙지. 하하하하 야 지수 씨가 되게 적적이네. 장난 아니죠 오빠. 생각보다 좀 빼고 그럴거 같은데 안그러시네. 어 안그레요 저희 언니 안그러요. 야 됐다 됐다. 성공. 야 됐어. 제 심장입니다. 자. 성공. 월근아. 지수 씨한테 줘. 줘. 아니 내 친구야. 아 줘 봐. 아 지수 씨한테 줘 봐. 주세요. 침 묻은건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리고 질 때도 90년대 스타일로. 그래. 그렇지 그렇게 줘. 하하하하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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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붙었어요. 아. 침체를 붙어서. 아 그거 다 드신거죠? 잠깐만 이걸 둘이. 아 뭐. 뭘 떠. 야. 뭘 떠요. 네 땅 안 나서 붙여요. 하하하하. 붙여만 해서. 네 땅 안 나서 꼭 붙여. 하나 좀 따라 만나서. 끝에 붙이라고. 아. 도구리 굉장히 풋풋하네. 여기 노래 하나 깔아주세요. 됐어. 됐어. 하트 됐어. 하트 됐어요. 하트 됐어요. 에이. 아. 하트 됐어요. 하트 됐어요. 하트 됐어요. 하트 됐어요. 진짜 하트. 진짜 하트. 우와. 우와. 받으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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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끌어주세요. 귀여워. 귀여워. 우와. 아 너무 좋아. 재밌죠 그래도 언니. 응. 언니 진짜 너무. 김원주 선배님 좀 어때요? 안 돼요? 아이. 원주 씨 너무 잘생겼고. 언니 언니. 언니. 언니 다 좋지. 언니 시애치 많은 것 같은데? 나이가 어떻게 돼요 그럼? 동갑일 건데. 그런데 정말 원주 씨는 나이를 진짜 안 먹는데. 그렇지? 언제나 후회할 순 없어. 널 위한 나의 모든 걸. 항상 외면해야 하나. 그럴 순 없어. 언제나 후회할 순 없어. 그럴스네